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 입니다 자 18강 테마리딩 1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지식을 위해서 1번 앞에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픽업 명령문 이에요 픽업 들어올려라 MT 비어있는 자 1리터짜리 소프트드링크는 뭐 그냥 음료수 병을 들어올려라 fill 또 명령문이죠 채워라 잇은 병이겠죠 병을 with more와 함께 물과 함께 그리고 let's 사역동사 또 명령문이요 허락해라 이것이 대표 한다는 것을 모든 물인데 지구상에 자 일단 물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물병으로 자 this 레프리젠트에서 this가 일단 양이 나오겠죠 이것을 대표하는데요 모든 물을 자 어떤 물이냐면 that our word 자 우리가 has to drink 마셔야만 되는 동사원형 그 다음 씻어야만 되는 요리해야만 되는 그리고 사용해야만 되는데 자 for our toilet 화장실을 위해서 그 다음 또 동사원형 5번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곡물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이죠 satisfy 만족 시키기 위해서 satisfy center with us요 우리의 동물들을 자 그럼 this가 말하는 양은 물의 양은 어떤 양이면 마실 수 있는 말이죠 마실 수 있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는 can't use 조동사 동사원형 사용할 수가 없다 모든 물을 자 because 왜냐하면 most of it이 받아주는 것은 단수가 물이기 때문이죠 자 대부분의 물은 이 30 소금 자 소금 끼가 있는 30 그렇지 짠 바닷물 이 때문에 자 그 다음 풀 또 명령문이요 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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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을 into cab of bad을 켜보면서 뚜껑 그 병에 뚜껑에다가 this 이 뚜껑에 있는 물이요 이 대변하는 하는데 37 단수 자 그러면 프레쉬워터는 신사한 물이 아니고 담수 소금 끼가 없는 물을 우리가 프레쉬워터라고 합니다 자 that 이 물은 available 사용 가능 안 돼요 우리의 행성은 지구에서 대략 3% 정도를 그러나 다시 우리는 can use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it은 3%죠 왜냐하면 it is locked up 그래서 lock up 그래서 수동으로 lock이 뭐냐면 잠겨있다 지격하겠습니다 잠겨있기 때문에 in 어디에다 icecap 빙하 빙하에 저건 깊은 땅 아래 지하수죠 아래에 있기때문에 take 가져가라 명령문 i drop은 눈물 한방울 i drop을 썼네요 i drop하면 뭐냐면 스포이드로 하거든요 스포이드 눈에다가 안양 넣는 스포이드를 말하고 있어요 가져와라 그리고 suck 동사죠 명령문으로 suck해라 그러면은 빨아당겨라 빨아당겨라 suck up one tiny drop을 한방울 let 사역동사 또 동사원형 떨어지게 허락해라 그 한방울이 저거 테이블에 in front of you 너 앞에 있는 이렇게 작은게 뭐에요 우리가 가용 음룡으로 쓸 수 있는거죠 it is the this drop 자 이때 가죠 진주 강조구조죠 자 이것은 바로 그 한방울인데 cause 유발시키는 유발 자 너무나마는 논쟁 을 논쟁을 유발시키는 건데 between 자 뒤에 누구 사이에 자 일리게이터 and farmers 사이에 between a and b 자 일리게이터는 관계 수업자 자 관계 수업자란 말은 가용음 물을 대는 사람들 그 다음 농부들 사이에 자 그리고 이 또 이 양이 자 will probably 삽입자라고요 will be 동사원형 쓴거에요 자 아마도 자 be 해석해야죠 된다 자 스탑이 되는데 물건 물건들 의약해야되네 자 that 어떤 물건냐면 those countries 나라들이죠 sharing major liver 까지 자 쉐어링 분사구조 여기 썼다는 것도 꼭 주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 쉐어하는 공유 주요한 강 자 주요한 강을 한강 아니고 주요한 강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자 will be 자 하면은 되는데 또 동사원형이죠 willing to 기꺼이 ways over는 수거에요 전쟁을 수행하는 자 전쟁을 수행 하게 되는 뭐다 그러한 물건이다 그래서 예를들어 중국이랑 인도가 지금 루갓고 지금 서로 겐지스강 요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댐을 하도 수천개를 만들었고 이제 인도에다가 위협을 하는 거죠 물 다 잠가 버린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그랬어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나라는 좀 물이 풍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미국은 심하고 그래서 우리 물 아껴 써야 됩니다 이빨 닦을 때 물 꺼놓고 쓰세요 자 후세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빅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의 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